아 누구 아닐까? 음.. 동행한 거잖아 아 누구야? 홍콩 아니야? 홍콩? 홍콩! 장국이 형 아! 장국이 형이 옛날에 들었었는데 이거 In my moon 아 옛날에 들었었는데 Dream of my moon 아 장국이 매주건들인데 A thousand dreams 근데 노래가 그 소리가 좋네 좋다 너무 좋다 아 이게 사운드 좀 들이 먹기고 가야 Your fingers touched The strings of my heart And made it Your dream A thousand dreams of me 왜 꼬고 땀도 안 나고 바람은 좀 꼬고 그냥 꼬고 앉으니까 바람이 좀 흘리시더라 아까 아 아니 근데 서울보다 기온이 낮아요 여기가 그러니까 지금 서울보다 기온이 낮아요 어떻게 하면 오늘 날씨가 그냥 블랙이 있잖아요 찍어 있는데 블랙이 많이 났는데 날씨 좋으면 오늘 만날 안 돼 미리 못 봐주잖아 오늘 바닥이 난 거야 고마의 칼국수는 좀 많이 먹어봤고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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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차피 밤에는 어디서 이렇게 차 한 대가 삐